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왔어 이거 이거 아이고 이런 걸 사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아이고 사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좀 둘이 있을 땐 좀 편하게 대해도 된다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권이 뭐해 사장님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권이 많이 컸구나 사장님께서 그 수술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아들 건강해졌습니다 아 그래? 아이고 권이 다행이네 제가 그 수술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아이씨 사람이 됐어 어? 우리가 그런 사이야 어? 자네 새끼면 내 새끼나 다름없어 아이씨 사장님 아이씨 사람이 애 앞에서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럼 어른들끼리 얘기할 거니까 가서 저기 사장님 아들이랑 놀아드려 어 그래 그래 아유 앉아 앉아 아유 참 나 아유 우리 애가 자네 애랑은 저렇게 잘 놀아요 노는 거 봐봐 저 아유 저 얼마나 보기 좋아 어머나 저거 노는 거 맞지? 아유 근데 저 녀석이 근데 아유 아유 됐어 됐어 어? 애들 저러다가 지쳐서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 어 체력이 수술이 참 잘 됐나보네 어 저 호응 유도하는 거다? 어 그것도 호응을 해주고 앉았네 건희야 최건희 아이고 됐어 어? 요즘에 뭐 저런 거 스포츠라더만 운동하는 거야 운동 저 봐 저 우리 아들 저 자는 거야? 기절하는 거야 저 어? 아유 안되겠습니다 얼른 가서 말리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앉아있어 왜 그래 어른이 돼가지고 유치하게 어? 애들 위에 어른들 끼는 거 아니야 어? 어른들은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자고 음 나이스! 찍어! 찍어! 에이! 건희야! 아니 애들 노는 거를 너 당장 이리 와!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하필 이제 막 우리 애도 올라왔는데 에이 너 이러려고 아빠 따라왔어? 아유 됐어 왜 아빠 곤란하게 해요 아유 왜 그래 애 기죽어 어? 건희야 괜찮아 재필이 데리고 얼른 들어가서 자 아 왜 우리 벌써 자요 에헤이 사람이 진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무릉무릉 자라는 거야? 그럼 아저씨 밤새웠어요? 아하하하 너 사장님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? 아유 괜찮아 애 말에 뭐 그렇게 신경을 써 이 사람이 지압니다 소관이 너 일로 와 너 후면은 재필이랑 사이좋게 놀라 그랬지? 아 그만해 어희도 쌈박질이요! 아이 자꾸 왜 그래? 아니 건희 혼자 싸웠어? 아 재필이랑 같이 싸웠어 혼낼 거면 똑같이 혼내야지 아빠 아유 쟤가 어떻게 사장님 아들이 뭘 아 이러면 나 서운해 그럼 잠시 그럼! 너 아저씨한테 혼내야 돼 제필이 놀라 무슨 말이야 응? 자식이 너 깡패여? 얜 깡패냐고 얜 맞았어 너 조용히 가 물어? 뭘 잘했다고요? 잘했어? 아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아유? 엄하구만 어니 너는? 잘못했습니다 됐어 자 됐어. 아니지 해야지. 됐어. 아니지 해야지 이제. 이제 이거 막 막 막 해야지. 이제 재피 잘 했다 다 못했구만 해야지. 얼른 사장님한테 사과드려. 아유 아유 됐어. 아니 애한테 뭐 사과를 받아 유치하게. 이거는 한번 해볼게. 지금 보니까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. 저희는 그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벌써? 아 싫어 더 놀다 갈 거야. 거기 더 놀다 가고 싶어? 그럼 아시잖아요 이거 하면서 놀고.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얼른 가자 얼른 가자.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아 어차피 집에 가면 아빠 일나가고 나 혼자 있어야 되잖아. 이제 막 이거 하겠구만 이제. 아빠가 너랑 뭐 안 놀아주고 싶어서 안 놀아주는지 알아? 왜 그래. 아빠 뭐요? 아빠 일하잖아. 아빠가 일을 해야 너를 먹여 살릴 거 아냐? 아빠도 시간만 있으면 놀러 가고 싶어. 하지만 회사에서 시간을 안 주는 걸 어떡해. 회사라면 내 얘기인가? 퇴근할까 그러면 야근하라고 그러고. 아니. 주말에 좀 쉴까 하면 등산 가자 그러고. 아 등산 등산이면 내 얘기 맞네. 아니 난 몰랐어 아니 그럼 다녀와 난 상관없어 다녀와. 그리고 뭐 여행은 뭐 시간만 있으면 가니? 돈이 있어야 될까 아니다 돈이. 야 이거 곤란해지네. 쥐꼬리만한 월급으로. 아니 쥐꼬리 개꼬리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러고. 아이 나 몰랐어 아이 그럼 내가 휴가비까지 지원해줄게.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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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대신에 나 이거 한 번만. 말이야. 아이고. 그러니까 아이고